고용허가제 이해하기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일정한 요건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일반 외국인 1.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2.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3. 표준 근로계약 체결 4. 사전 취업교육 5.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6.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EPS 토픽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해 2025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3.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 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4. 출국의 제한, 결격사유 이 없을 것 평가 기준 1.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2.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합격 기준 1.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